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다중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그 계산기 예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좀 해보죠 자 제가 사용할 기반이 될 예제는 이 단일상속에 대한 얘기였던 2.py inheritance의 2.py라고 하는 파이썬 코드를 수정을 해볼 거에요. 그러려면 또 이 코드가 뭔지 우리가 간단히 좀 봐야겠죠 복습기업 한번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코드는 기본적으로 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는 add와 subtract, 빼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였구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 더하기와 빼기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다가 곱하기 기능을 추가하고 싶었는데 그 코드는 이 계산기, 이 칼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는 수정하고 싶지 않은 거에요 그럼 새로운 클래스 칼, multiply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칼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 메소드들을 상속하겠죠 거기에다가 칼, multiply에 multiply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추가해서 이 칼이 가지고 있었던 메소드 플러스 multiply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하는 그런 예제죠 그리고 이제 이 multiply는 또 나누기 기능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 divide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칼, multiply를 상속 받아서 이 메소드를 추가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자, 2.py inheritance의 2.py를 copy해서 multiple inheritance로 저는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정리 좀 할게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뭐 복잡하게 이렇게 호출되는 것도 다 지워버리고 저는 이제 뭘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칼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다가 예 이 칼, multiply라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곱하기 기능 divide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나누기 기능을 다중상속을 통해서 추가할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오브젝트는 뭐 생략해도 되는 거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여기에 있는 요거는 아무래도 부모니까 위쪽에다 올리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는 칼, multiply를 부모로 하고 칼, divide를 부모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 자, 한번 해보죠 c는 칼이라고 하고 초기 값으로 제가 음... 100과 10을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칼의 칼.add 라고 하면 프린트 했을 때 에러가 나네요 왜 그럴까요? 예, 제가 여기 있는 칼, multiply는 더 이상 칼의 부모 칼의 부모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110 예, 여기 있는 숫자와 이 숫자를 더한 결과가 잘 나오네요 자, 그리고 c가 즉, 칼 클래스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 여기 있는 multiply를 한번 실행시켜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100 곱하기 10을 해서 1000이 됐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지 않은 divide divide 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100에서 10을 나눈 결과인 10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는 이 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칼의 멀티플라이가 부모로 삼아서 기능을 확장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돼서 칼의 멀티플라이, 칼의 divide를 이 부모 클래스로 이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칼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예, 뭔가 좀 미묘하고 좀 신기한 측면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다중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중상속 부분은 ruby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없지만 우리 뒤에서 배울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세련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믹스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다중상속 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이 ruby의 믹스인 기능을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